남 돌 대 여돌의 대결. 안녕하세요 세라데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비오비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대기하면서. 그만 봐요 그만 봐 안 되겠어. 아이돌 엄청 좋아해. 아 쉬운. 스마트. 저 그냥 칼질을만 보시면 안 돼요? 디베이 유튜브를. 어서 와요 어서 와요. 세라데이 세라데이. 우리끼리 더 치열하네. 지금 칸내라.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봐요. 미치겠다 망했다 망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